어서 푼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5 day 1 John chapter 15 verses 1 through 4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시고요. 할 수 있다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한 줄 한 줄 알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어휘 좀 많아 보이죠. 글씨를 찾게 했더니 많아서 찾게 했는데 많아 보이지만 아는 어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쭉 먼저 체크해 주세요. 이걸 체크하고 암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문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문장에 적용하지 않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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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꼭 문장에 적용하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 계속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의미 보겠습니다. 드디어 15장 1절 1 1 아니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벌써 4라고 잘 그렸네요. 1 I am the true vine 이거 아주 간단해요. 진짜 포도나무다. 우리 저기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진짜 포도나무다 내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gardener gardener인가 볼까요. garden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 사람 그래서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 혹은 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정원사보다는 농부가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gardener라고 한 이유가 뒤에 보면 이제 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쁘게 잘 다듬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gardener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gardener가 앞에 어휘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우리나라 사전으로 그냥 사전상의 의미로 봤을 때 정원사, 야채재배사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garden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냥 아 포도나무이고 gardener라고 했으니까 아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He cuts off every branch. 그는 잘라내신다. 잘 보세요. 그냥 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Jesus인지 아니면 앞에서 예수님이 지칭하신 my father인지 보면 문맥상 알 수 있어요. gardener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branch 나뭇가지거든요.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그렇죠. gardener죠. gardener. 그러니까 my father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cut off every branch. 모든 가지를 잘라내신다. in me.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잘라내신다. and that bears no fruit. 그런 다음에 갑자기 that이 나왔어요. that 했어요. me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다거든요. 아무런 열매도 no fruit인가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낸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거는요. 중간에 삽입된 것 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in me 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 안에 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고요. 여기에서는요. 이 가지들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true vine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부분 제가 이거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에서의 death은 뭐냐면요. death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branch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볼게요. he cuts off every branch. 그분은 모든 가치를 잘라내십니다. in me 내 안에서 that bears no fruit.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영어를 영어답게 영어를 영어처럼 그냥 영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영어를 이렇게 쓰는구나. 요거 사실 문법적으로는 뭐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거 되게 문법적으로 막 설명해야 되는데 문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which 그리고 that 요런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딱 왔어요.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잠깐 놔두고 나머지를 해석해보면 돼요. bears no fruit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다. 아 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컷만 찍고 이제 그 뒷부분 볼게요. 여기에서 while은요. 두 가지의 원래 while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뭐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뜻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어떤 게 맞는지. while every branch 모든 가지 that does not bear fruit 똑같은 구조죠. 뒤에 앞이랑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까 된 no fruit이었는데 이번에는 fruit이야. bear fruit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더지가 왔어요. 아니 얘는 또 누구야. 보니까 마침표도 없고 나 또 없는데 느닷없이 왜 더지가 왔지. 요거는요. 그냥 요렇게 알아두세요. 동사 강조하고 싶을 적에요. do나 does나 did 다음에 뭐를 써주냐면요. 동사 원형을 써줘요. 요런 걸 사실은 알고 있어야지만 더지가 아 강조하려고 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o does did는요. 시제나 또는 인칭에 따라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는 branch를 얘기했으니까 너즈라고 써줬어요. 열매를 맺는 진짜 꼭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 he prunes 어? 여기도 좀 이상하네. 그는 가지치기를 한다. 당연히 그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한다. 어? 근데 앞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한다. 얘네들은 전부 여기를 수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자 이럴 적에요. 생각을 한 가지 해주셔야 돼요. 아 뭔가 순서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요.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지를 치는지 안 나와있죠. 어떤 가지를 쳐줘요? 모든 가지 어떤 모든 가지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적어볼게요. 너무 많이 막 쓰여있으니까 요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적어볼게요.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while every branch 모든 가지 that does bear fruit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he prunz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아 그분이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를 가지치기 하신다. 그 가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얘는 어디 있어야 되는 애였냐면요. 요기 들어갔었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prunz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툭 하고 빼내버린 거예요.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냥 툭 빼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면 읽게 돼요. while every branch 모든 가지 that does bear fruit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he prunz 그분이 가지치기를 해준다. 아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주는구나. 이 prunz하고요. 앞에 cutoff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cutoff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정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항상 그런 게 문제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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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안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cutoff는요. 짤뚝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 그런데 prunz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큰 가지 하나를 남기고 여기 조그만한 가지들 있죠. 얘네네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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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듬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왜 농부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일농사 지을 때 한 가지 하나씩만 열릴 수 있게 큰 열매 맺힐 수 있게 그래서 뒤에 부가 설명이 있어요.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 그것이 그 가지가 be even more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fruit fruit이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거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손질을 해주십니다. 그 모든 가지들을 그럼 why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과 뒤가 반대죠. 여기서는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워져요.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영어를 그냥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독직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 so that 부분은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가지가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됐어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He cuts off every branch 아버지는 모든 가지를 잘라내신다. in me 내 안에 있는 that bears no fruit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while every branch 모든 가지는 가지 모든 가지 that there's bare fruit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he prints 아버지가 예쁘게 손질해 주신다.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그 가지가 열매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반면해라고 굳이 해석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죠. 반대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짤쪽 잘라내버리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쁘게 손질해 준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3. 3. you are already clean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뭐 때문에 깨끗하냐면요. because of the word 그 말 때문에 깨끗하다. because of가 뭐 뭐 때문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해준 그 말로 인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여기에 word 사이에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게 생략된지 안 생략됐는지 몰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그 말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지 바로 그 말을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너희가 이미 깨끗한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요. have spoken이죠. 예수님이 쭉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때 현재 완료라고 하지만 뭐 현재 완료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have pp 이 뒤에 오는 게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have pp를 썼을 때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건 이해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석할 적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했던 거 내가 너희한테 말해온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 말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 이런 뜻이에요. 직독직해 해볼까요? you are already clean.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because of the word 그 말 때문에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해준 그 말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for remain in me 내 안에 있어 remain이 머물다거든요. 내 안에 있어 as I also remain in you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에스는 뭐뭐처럼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no branch 지금 no branch에요. no branch 어떤 가지도 아니다라는 뜻 no branch can bear fruit 어떠한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by itself 혼자서 어떤 가지도 혼자서 열매 맺을 수는 없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it must remain in the vine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지만 돼 여기에 must는 뭐뭐 해야하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 그래서요 머물러 있어야지만 돼 포도나무 안에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꽉 붙잡혀 있어야지 거기에 잘 매달려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neither can you bear fruit neither는 또한 뭐뭐도 아닌 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부사가 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사 주어가 자리가 바뀌어요 어 이거 뭐지 의문문도 아닌데 왜 바뀌었어 얘네들 둘이 원래는요 you can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can you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leader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의 문법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의미만 잘 파악하면 돼요 can you bear fruit 너희가 너희가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어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앞에 뭐였죠? 가지에 대한 얘기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 못 맺어요 그것처럼요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없어 unless you remain me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만 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물론 neither 다음에 주어동사가 바뀌어서 갑자기 긴장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시험을 본다면 중요해요 문법 시험을 본다면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할 때는 아 neither가 왔기 때문에 can you가 온 것뿐이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앞에 그러면 왜 여기도 녹아있는데 안되죠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요 명사랑 같이 오는 내용이죠 이럴 땐 안 바뀌어요 부사 혼자서 단독으로 나왔을 땐 주어동사가 바뀌어요 요런 것도 사실 문법적인 구조인데 통채미로 영어 문장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게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해라 As I also remain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No branch can bear fruit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By self 혼자서는 It must remain in the vine 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지만 된다 Neither can you bear fruit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Unless you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 때 문법이나 어휘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로 의미를 그려보듯이 직독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다시요 여기 지우고 너무 두꺼워 갖고 잘 안 보이죠 앞에 직독직해 하면서 우리가 해석했었던 거 있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영어 성경 읽을 때는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I am the tru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오늘 이 단어에 저는 꽂혔어요 어디 갔지? 저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가지치기를 해주신다 예쁘게 다듬어주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잘 맺게 해주려고 가지를 이렇게 쳐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쳐주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그거 가지치시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거거든요 자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뿌려진 곳에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럼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삶에 나타나야지만 되고 그게 결실이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영혼의 열매 즉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저 내 믿음 지키면서 내가 가지치기 안 당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뺏기려고 막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것 좀 잘라내자 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한번 지워보느냐면요 말하면서요 캡처해가지고 여러 번 읽으세요 많이 반복해서 읽으세요 혹시 의미가 안 떠오른다면 앞에 우리 직독직해 한 거 있잖아요 여기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혼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이 읽는 거예요 기초문법 설명할 적에 한 번씩 알아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어가 나오면 주어송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요 어휘는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영어선식력이 분명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선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